아세안에서의 실질적인 리더는 규모로나 인구 면으로나 인도네시아가 아무래도 아세안이라고 하는 기구 자체를 창산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이었으니까요. 베트남은 사실 뒤늦게 들어온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륙 쪽의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해양 쪽의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과거에 대륙 쪽의 아세안 국가의 맹주는 태국이었어요. 그런데 태국이 요즘 좀 많이 꺾이고 그 자리를 베트남이 차지하게 됐고.